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즌부터 책임근재보험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합격한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제가 신규로 강의를 맡게 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도움과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에 D손해보험사에 입사해서 약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상 업무도 하고 영업지점장도 하고 또 본사에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상 쪽에서는 손해사정부에서 약 5년 정도 배상책임, 근재보험, 화재보험 등의 클레임 업무 처리를 했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천 건 이상의 클레임을 처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일손해사정법인이라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그런 원수사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격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1종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소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로 바뀌기 전에 구 1종 손해사정사가 화재, 배상, 근재보험 등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걸 이제 자격 취득했고요. 2008년에 그리고 작년에 신체소내사정사를 취득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심정이나 합격에 대한 열망 또 불안감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조사분석사도 이렇게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보상강의 쪽도 강의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GA 대리점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경기방송 FM99.9 라디오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금요일 10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부분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그런 경력이 있고 학력상은 경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2004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자 먼저 올해 출제 경향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책임 근제의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상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의 이 과목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책임법리 부분이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금. 이 책임법리는 배상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손해배상금은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배상 책임보험이고요. 배상 책임보험은 크게 배상 책임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배상 책임을 총괄하는 어떤 개념이나 체계, 담보 조건, 면책사유 이런 걸 통일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강론에서는 각 보험별로 특징이나 차이점, 비교점 등을 이렇게 알아보고 강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보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영업배상 책임보험, 국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그리고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그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보험이 되는 거고 의무보험 분야는 이제 강제적인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인데 또 화재 관련한 특약부 화재보험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있고요.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가스배상 책임보험도 있죠. 그리고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등 수십 가지의 그런 의무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배상 책임보험은 국문배상,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비교해서 CGL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눠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근제보험은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근제보험에서 약 3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개념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선원 근제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차이점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약수령으로 20점 정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제보험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공부량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근제, 출제 비율을 크게 계산과 약수를 이렇게 나눈다면 5대5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례 문제 속에서도 들어가 보면은 계산 문제가 있고 또 약수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걸 세부적으로 계산하고 약수를 하고 쪼개보면은 5대5 또는 5.5대4.5 정도의 비율로 되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그 다음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7대3 정도의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험이라는 것은 전략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요. 출제 비율,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공부량을 그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올해 출제 경향,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올해는 또 특이하게 손해배상금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큰 문제가 3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론 부분에서는 계산 10점, 그 다음에 약수 10점. 총론에서 계산은 지금 보험금 분담 문제가 나왔는데 영문배상하고 다중위험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산 문제 나왔고 약수는 보고기간 연장담보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10점 나왔었죠. 20점, 그리고 책임보험 강론에서는 이번에 선주배상책임보험 이게 나오면서 약수하고 보상책임 계산 문제가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스배상에서도 또 약수 1급 장애에 해당되는 걸 쓰라는 거 나와서 지금 보면은 근제보험이 약 100점 중에서 30점 정도 나왔고 특이하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가 30점 그리고 배상책임 쪽에서 또 40점 정도 이렇게 나와서 구성을 가져갔다. 그래서 계산은 55, 약수는 45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6년간 출제 경향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책임법리 쪽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약수령 10점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이 두 번 약수령 10점으로 나왔고 이거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그리고 이거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열거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문제가 15점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30점이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책임보험 총론에서도 약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약수령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핵심은 강론입니다. 결국에는 약 45% 정도가 책임보험 강론 거의 절반 부분은 결국 강론에서 나온다. 결국 여기 안에는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라. 결국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함축하여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론 부분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근제보험은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은 결국 정리하면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본이다.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산정은 문제수도 많지 않고 비중도 크지 않지만 그거는 뿌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법리는 출제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충실하게 학습하고 책임법리가 무엇인지 책임의 발생 근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공부량의 30% 정도를 투자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 비중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제 비중의 50%는 배상책임 강론이다. 따라서 임의보험, 의무보험, 영문 배상 이렇게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약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보험 종목들을 공부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합격 전략 공부방법론입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책임 근제를 때문에 과락이 나와서 2년, 3년째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작년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가 공부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손해사정사 앞으로 9개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9개월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책임 근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모든 시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학습 흐름을 보면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해, 정리, 암기 이 3개의 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먼저 이해 부분입니다.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을 수강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하는 강사분들, 본인하고 맞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강사분들의 동영상을 수강하면서 연필로 줄치기 기본서를 선택하면 거기에 처음부터 볼펜으로 줄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2회독, 3회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동영상 수강하실 때 반드시 연필로 샤프로 자대고 줄을 깨끗이 치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정독하는데 2회독 이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넘기면서 끝까지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강의를 재수강하면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한 60%에서 80%까지 두 번 들으면 이해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이렇게 단곤화를 해야 되는데 단곤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지금 연필로 줄을 쳤죠.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정리가 같이 포함되는 개념인데 기본서 단곤화 결국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 빨간색 또 노란색 또 파란 연두색 이런 걸로 형광펜을 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약수령 대비에는 서브노트가 꼭 필요하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그 다음에 암기. 암기는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2회독 3회독을 거치면서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해를 최대한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2주일이 가장 암기가 잘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정말 코너에 멀릴 때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저도 암기를 하는 거 엄청 안 좋아하는데 2주 전 되면은 저절로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2주일이 가장 잘된다. 그때를 노려라. 그 다음에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애워진다는 거죠. 억지로 애우려고 하시면 하시고 자주 이렇게 보면은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원 동영상 수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원 동영상 수강 말씀드렸죠. 동영상 강의는 2회를 반복해라. 한 번 듣고 2,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한 번 들은 다음에 머릿속에서 맴맨 돌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그리고 근데 2,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으면 그때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 3주 정도 쉬었다가 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을 때는 기본서의 주요 개념하고 키워드에 연필로 줄을 치세요. 볼펜으로 치지 말고 그 다음에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에 자기 나름대로 별표 하나, 둘, 세 개 그거를 표시를 해두십시오.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나오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부분에는 제목 옆에다가 반드시 기출이라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험은 나온 데서 또 나옵니다. 안 나온 데서는 나올 수 있지만 나온 데서 계속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놔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동영상 강의 수강하면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차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 부분은 전체 줄기에서 어느 부분이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체계가 잡힙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초벌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진도에 얽매이지 말고 컨디션 좋을 때 집중해서 들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 오늘 동영상 강의 3개 들어야 돼. 거기에 맹목적으로 휘둘려서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결국에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진도를 한 번 듣더라도 정신이 맑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듣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좋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을 때에는 자 판례는 연두색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판례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형광펜 연두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 핵심 문구 키워드 같은 거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형광펜으로 자기만의 색깔로 표시를 꼭 하십시오. 결국에는 책 한 번 읽고 나서 다른 가방 한 번 돌리고 다시 돌아오면 아무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을 때 그 표시해놓은 것들이 아 이게 중요한 거였지 그러면서 기욕이 새록새록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한 요약을 책 상하단 여백을 활용해서 메모를 하십시오. 위 아래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또 나중에 책을 빠르게 볼 때 그 위 아래 부분을 보면서 정리가 자기 스스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 단거나 이런 메모를 하는 것도 단거나 해당되고 줄 추는 것도 단거나 해당되는데 이제 강사 교재들이 어느 부분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한두 장 정도로 수기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두 페이지를 그 책 사이에 끼는 방법인데 이게 기억에도 상당히 좋고 자기 손으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기억도 잘 나고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단거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진도에 흐들려서 빨리 듣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정지시키고 동영상을 중지시키고 해당 부위를 한 번 더 정독하고 줄도 치고 메모도 해가면서 그렇게 최대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시간 분량의 강의다. 그러면 그거 막 나 1.5배속으로 듣는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한 시간 반 동안 듣겠다. 오히려 천천히 끊어가면서 조근조근 내 걸로 만드겠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성을 쏟아야 내 걸로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기본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단권화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그 해당 과목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에 독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책의 내용을 한 8, 90% 정도는 이해해요. 끝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1, 20%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껴버리세요. 암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약술 정리해 놓은 거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정리해 둔 거 보고 들어가면은 합격 가능성은 90% 이상이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술 대비인데 이제 전체적인 공부 방법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약술 대비입니다. 말씀드렸죠? 서브노트 만들기 꼭 하세요. 이렇게 서브노트는 약술 문제 가능한 주제 정리에 매우 유용하다.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일일이 다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다가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 정지시켜 놓고 그 3천원짜리 노트 있죠? 거기다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만 요약해서 자기 나름대로 약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한다. 책의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차례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그게 100개면은 100개를 다 차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쓰고 또 나중에 쓰고 어차피 시험 볼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순서에 집중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계속 정리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게 쌓이면 50개 60개 100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80개 100개 정도 핵심적인 약술 주제에 최소 50개 이상 정도 정리를 해놔야 높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약술 대비 한 번 다른 부분은 최근에 법률 법률 개정사항을 집중하십시오. 자 최근 법률 개정사항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2018년에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사항 나왔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개정사항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건 사고 시사성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보험이랑 연관된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글씨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써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답안 작성 연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 한 글자 한 글자를 내 머릿속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서브노트를 정성 들여서 이렇게 작성하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답안 연습이자 약술 대비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례풀이인데요. 사례풀이는 보통 이 4단계 원칙에 의해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사례가 주어지면 법률상 배상책임 약관상 보상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이 4단계에 걸쳐서 항상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는 약관상 보상책임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지급보험금의 산정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우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여기까지만 해결해주면 되고요. 지급보험금까지 물어본다. 그러면은 같이 손해배상금 산정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급보험금 자기부담금 문제 보상한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보험이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면책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계산한다.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나머지 지급보험금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보험금 분담 의 쟁점들을 같이 버무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네 단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또 특히 사례에 나오는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히 그림으로 도식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문제가 한 페이지 길게는 두 페이지까지 되기 때문에 빨리 등장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관에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그래서 갑 피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또 위에 사업주가 있냐 어떤 업체 소속의 근로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빠르게 도식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A업체의 갑이다. 동료 근로자가 갑 을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빠르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만이 쟁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사고 또는 시사 문제와 연결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 화재 많이 발생하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이 뭐가 있습니까? 의무보험 중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보험 걸리고 플러스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영업배상 시설 소유자 관리자 특약이 들어간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있었죠. 그 경우에 이제 가스배상책임 보험이랑 또 영업배상 시설 소유자 특약이 또 문제될 수가 있고 만약에 차량 화재 사고 급발진 사고가 나온다. 그럼 뭐죠?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랑 연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감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재난배상책임에 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영업배상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 그 다음에 작년에 아 올해 올해인가요? 헝가리에서 유치원 침몰 사고가 있었죠. 결국에는 올해 2019년에 선주 배상책임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올해 그런 거랑 연관되면서 이쪽이 또 안타까운 사고지만 또 시험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다. 자 제 강의 방향입니다. 저는 첫 번째 과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최소 60점 목표로 하겠다. 결국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과락으로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개념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과락을 최대한 방지하는 학습법 그리고 60점 목표 그 이상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60점의 선을 두고 어떤 학습 강의 방향을 정하겠다. 첫 번째로는 개념 중심의 큰 틀의 이해만 해도 과락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책임법리 손해배상금의 산정 그러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근재보험 이런 것을 큰 틀에서만 핵심적인 부분만 이해해도 사례 문제에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중심의 큰 틀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별 대비를 하겠다. 보상 책임만 묻는 문제도 있고 손해배상금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런 유형별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때 활용되는 전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공부할 때도 그런 문구 시험에 나오면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구들을 연습을 두 줄 정도 세 줄도 많습니다. 두 줄 정도 해서 세 줄까지 해서 정리를 딱 해놓고 아 문제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해놓은 문구를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등장인물만 거기에 넣어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되면 사례형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약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어요. 모르니까. 근데 사례형은 어느 정도 사례에 나오는 패턴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연습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사례 문제가 오히려 더 쉽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약술 부분들은 약술의 틀을 깨라. 약술은 이해가 80% 암기가 20%입니다. 약술은 애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암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저도 끝까지 안 외우고 있다가 막판에 정말 2주 동안 애우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안 외우느냐 안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눈에 익힌다는 거죠. 3번 보고 4번 보고 10번 보고 시험에서 가장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본 사람을 못 이겨요. 결국에는 눈으로 많이 익히고 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약술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자주 보면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 80%고 마지막 그걸 딱 정리하는 부분이 암기 20%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라. 무조건 그걸 통째로 막 토시 하나 안 뺏고 암기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외우는데 20-30분 많게는 30-40분 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차 중심에 키워드만 암기를 해놔도 목차만 써도 밑에 내용들은 배경지식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목차 중심 암기법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주제는 7-8점 대충 알지만 정리 안 한 주제는 4점에서 6점을 확보해야 되고 아예 모르는 약술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써서 2-3점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아무것도 안 쓰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념이라도 쓰고 어떻게든 내용을 쓰면 2-3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당락이 갈립니다. 또 저는 테마 강의도 같이 할 예정인데 약술 특강 그리고 사례 특강 또 최종 정리반 이런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최종 정리 특강 시에는 5시간 안에 책 한 권 독파 하겠습니다. 5시간 동안 정해서 그 책 한 권을 쫙 이렇게 독파하면서 출제 가능한 주제를 같이 리마인드 하면서 시험보기 직전에 한번 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 효과가 된다. 그런 최종 정리반 특강을 하고 약수령에 대해서는 주제별 두 문자 키워드 암기 말씀드렸죠. 통째로 애우지 마라 시간 낭비 키워드 중심 목차 중심 암기를 해야 되고 두 문자 앞에 글자 따는 거 있죠. 그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섞어서 해야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제 강의를 추천하는 대상자는 모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좀 쉽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좀 이해하기 좋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년 공부했는데 책임근제 과락으로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실력이 없다고 공부량이 적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개념적인 체계적인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런 분도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